스텔라의 가을 제외입니다. 베스트스텔라의 가을 제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금 저희는 이걸 탔는데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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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했는데 콕콕콕. 아, 이거 너무 재밌어요. 어, 괜찮았어요? 콕콕콕콕. 저 여기 옆으로가 잘 예쁘네요. 어, 머리랑요. 아! 이 선수와 함께幕에 오르생을 수 있는 위주로 Würth & Computing 예시아 진싹은 런닝료 선수는 너무 멋있어서,,, 무대 이상 벗고하고 이렇게 입어보니까 어떤거 같아요? 좋아요, 다음 앨범에? 저희가 너네도 보고 모델도 하고 패션쇼을 하세요. 옷 입고 파워 입고 SWC는 진짜 모델분들 사이에 저희가 이제 껴있었는데 역시 모델분은 모델분이라고요. 외국분들이셔서 또. 아니요 티 안 났대요. 아 그래요? 맞아요? 혹시 어머니 가셨을까요? 자신이 억도하고 있어요 지금. 사장님 나이스요. 오늘이 여름이니까 또 화끈하고 신나게 돌아오는 옷을 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 다음에는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